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캐치 티니핑의 극장판이 오늘 개봉합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200만을 돌파한 파일럿도 제치고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개봉하는 국내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취핑의 예매 관객 수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 사전 예매량은 미국 애니메이션 엘리멘탈과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모두 제친 기록입니다. 티니핑 시리즈 폭발적인 인기에 새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지갑을 열게 된다는 의미로 파상핑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무대 인사가 예정된 해찬는 고가의 안표까지 거래되면서 배급사가 안표 거래 게시물을 발견하면 제보해달라 이런 안내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극장가엔 배우 조정석이 열연한 영화 파일럿이 순항 중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200만을 돌파해 손익분기점에도 가까워졌는데요. 딸이 핫취핑의 팬이라고 평소 언급했던 조정석 배우와 핫취핑 두 배우가 만나 서로 응원하는 장면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